촬영 연탁 정상적 기대문 3화 자, 오늘의 어Nerows의 클라스의 챌린즈 누군가의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번쩍번쩍 골든차이진입니다 어서오세요 자, 인사드리겠습니다 둘, 셋 안녕하세요 골든차이진입니다 득트 저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착한 챌린지를 함께 시작하기 전에 랜덤 댄스를 준비했으니까 이거 내 노래다 싶으면 앞에 나가서 멋진 댄스와 함께 우리가 좀 기운을 좀 올려서 시작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잘해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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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정확히 알고 있어 시작해 진이 형 진이 형 진이 형 진이 형 자 골든차일드와 함께 착한 챌린지 시작합니다 진이 형 백초 골든차일드와 함께 시작합니다 날개 슈퍼주니어는 뭐다? 참사랑 참사랑 아하 어제 몇 시에 잤어? 2시 반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? 음악 듣기 오케이 우리 팀 리즈 멤버는? 우리 팀 리즈 멤버는? 나 나 튼니스는 나에게 뭐다? 어 참사랑 참사랑 요즘 꽂힌 색깔은? 오오오오오 졸록색 오케이 나를 동물에 비유한다면? 소 소 오케이 내가 같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는? 지금 이 순간 쉬는 날 제일 하고 싶은 건? 밥 먹기 배가 너무 고프네요 끝까지!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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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짠지 아닌지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혹시 뭐 있을까요? 사실 제가 연습생 때부터 저는 슈퍼지니어 선배님들 콘서트에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오오오오 네이밍이 아 그렇죠 하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는 이름을 알지 아니 이거는 타켓팅을 해봤다면 그렇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콘서트 이름으로 하나 둘 셋 참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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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실패 슈퍼쇼 아 깜짝 아 맞네요 맞네요 자 여러분 출출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좀 세팅을 해봤습니다 아 100초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좀 작네 아 여유 있네 저는 CF를 돌을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장빙이 좋아 아 이거 하고 찌부시켜 이렇게 오오 이거 뭉쳐지네 와 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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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CF도 안 들어오죠 아 그렇죠 앞에서 먹여줘야 돼요 앞에서 먹여줘야 돼요 자 5 4 3 2 1 땡 여기까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장균 씨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CF라 노립시다 네 하나 드시고 자 장균 씨 시작 와라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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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너 두더집 안 먹을 거야? 아 아 아 아 골든샤일드의 마무리는 2분이라고 하죠 자 대열시 나오세요 렛츠고 언제나 마무리는 대열로 언제나 마무리는 대열로 레디 액션 너는 1일 1강 아냐? 나는 1일 1 도넛 탄다 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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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일어나면서 아 아 아 오 오 월든샤일드가 2라운드 챌린지는 실패했지만 CF도주는 에 선곡 자 아 얍고 오 오 오 오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다 들어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과 동시에 한번 다 같이 던져보는 거예요 준비 하나 둘 셋 2명, 3명 자, 100초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! 자, 시작했습니다 자, 무심하게, 무심하게 그렇지, 그렇지 무심하게 했지? 아, 무심하게, 무심하게 아직 몇 초 안 썼어요 오케이 무심하게, 무심하게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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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오케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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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제발 무심하게, 무심하게 2명만 더 성공하면 돼요, 2명 2명 시간 많아, 시간 많아 오케이, 한 명, 한 명 남았어요 아니, 이렇게 빨리? 아니, 이렇게 빨리? . 다 loft다 했지? 자, 훗 minhal 가 봐, 계속 가 봐! 자, 여러분. 자 1분나 봐도. 자, 1분동안 설마 태그 못하겠어요? 말도 안 돼. 태그 긴장했네. 1분 격해 딱 성공하자고? 할 수 있지. 40초 안에 하겠지. 너무 Cheer happy pick. 와, 안ly은 왜 저新聞? 잠깐만 오 다른 걸로? 오! 오! 챌린지! 여러분!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첫 기회를 세 번 드립니다 찬스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MC 찬스 우리 동현씨가 또 어렸으니까 초등학교 때 축구 국가대표 출시 멤버 한 명과 교체할 수 있는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지금 써도 되는 거예요 바로 쓰셔도 되고 마음껏 멤버들 못 믿어요 아 그리고 또 한 번의 찬스가 있는데요 한 번은 멤버 한 명에게 양손을 쓸 수 있는 찬스를 드립니다 네 시작 오! 벌써 세요 도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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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와 어떤 찬스를 쓰실 건지 아 대여혈이 형과 우리 대여혈이 형과 네 다음 우리 또 새롭게 MC 자리에 온 우리 대여혈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골든챌린지가 과연 백초풍선 챌린지에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 감을까? 시 대여혈이 형과 살짝만 오케이 살짝만 오케이 그렇지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 좋아 좋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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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요 좋아요 많이 봐 많이 봐 많이 좋아 아 아 아 저번 주소 최초로 풍선 챌린지 성공할 수 있을지 시작할게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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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시작!